처음 엔진에 바퀴를 달았을 때부터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 점점 더 빨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공기역학적 월회 형태로 제작된 전기차 나잠의 콘텐츠는 1899년 시속 65마일을 돌파한 최초의 도로 차량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높은 위치는 공기역학의 많은 부분을 망쳤습니다. 1904년 91마일을 기록한 이 빨간색 코드 999는 1893년 112마일의 세계속도 기록을 세운 것으로 유명한 증기기관차 엠파이어 스테이트 익스프레스 999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엔진에서 내뽑는 지옥같은 소음으로 인해 이름 지어진 메피스토펠리는 1924년 145마일을 기록하였는데 공공보로에서 속도 기록을 세운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선빔 350hp는 항공기용 12기통 에어로엔진을 사용한 최초의 속도 기록 경신 차량으로 1924년 146마일을 공식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블루버드는 순간 최고속도 195마일로 200마일의 벽에 감질나게 근접했지만 평균은 174마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선빔은 약 90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괴물같은 자동차였습니다. 시속 200마일 이상으로 달린 최초의 자동차였습니다. 스피드에 대한 갈망을 품었던 헨리 세그레이브는 1929년 시속 231마일 기록을 세운 직후인 1930년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1937년 영국 드라이버 조지 에이스턴이 썬더볼트로 312마일을 달성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기록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레이턴 모빌 스페셜의 1947년 393마일 기록은 1963년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위해 제작된 가장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차량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속도 기록 역사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블루버드 CN7은 여객기용으로 제작된 4,100마력의 제트 터빈을 사용하여 1964년 시속 403마일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1963년 스피릿 오프 아메리카는 시속 407마일의 기록을 세웠지만 세계의 바퀴로 달렸기 때문에 FIA 국제자동차연맹 규정에 따라 오토바이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린 몬스터는 로피드사의 V-04 스타파이터 전투기 엔진 추진력에 의해서 구동되었으며 1964년 434마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스피릿 오프 아메리카 소니권은 1965년 555마일을 기록하였는데 이전 차량이 전투기처럼 생겼었다면 소니권은 우주선처럼 보였습니다. 블루 플레임은 1970년 630마일의 기록을 세웠으며 현재 독일 진스하임에 있는 기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러스트2는 영국에서 설계 및 제작된 롤스로이스 에이번 엔진의 Z 추진 자동차로 1983년 시속 633마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스러스트의 SSC는 1997년 세계 최초로 초음속을 달성한 자동차이며 763마일의 속도로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8년 Z 엔진과 로켓 기술을 결합해 시속 1000마일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블러드하운드 LSR은 20년 넘게 바뀌지 않은 기록을 깨기 위해 지금도 개발 중입니다. 1885년에 칼 벤츠가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한 이후 속도 기록을 깨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대의 독특하고 미친 자동차들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